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를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실장처럼 대선 공신을 치려고 하면 어떠냐. 김경률 씨가 여러분들 기여한 대선 공신 정도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그만큼 대선 공신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은 한동훈 씨의 야심이 크게 작용한 거죠. 한동훈 씨가 대통령하고의 차별할 이름들을 꽤 해가지고 지지도를 상승시켜야겠다. 본인이 사심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한두 분 정도는 공박사님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 시각인 거고 저는 신평교수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의 야심이 촉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은 관계없고 현재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 오더라도 뭐죠?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부정직하게 선거 문제를 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앞으로 영원히 대권의 이름들 다가 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그 부정의함과 부정직함과 당신들의 그 여름은 뭡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당신들은 총선부터 쓴 패배를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뭘 그거 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3년 후에 대선을 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다 보죠. 어제 제 입장은 분명히 필요 겠습니다. 한동훈의 야심 때문에 이번 사태가 촉발된 그런 부분이 크다. 그래서 야심을 내려놓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라도 현재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선거판에서는 이기가 힘들다. 그거를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여러분들 제가 확정적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일보에서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논격 가운데 한 분이 이 이현종 논설위원입니다. 이 양반도 똑같은 시야를 봤거든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의 갈등이란 문제를 놓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저게 저 양반이 사심이 많이 개입됐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인자가 아닌 미래 권력의 길을 택한 한동훈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보는 시각하고 신평 변호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자 한동훈을 향해 사퇴 요구 항동훈의 마이웨이 총선 과반 실패 때는 정치적 공멸 두 사람도 골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여름 큰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70일 정도가 지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사건을 두고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뭡니까 해변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나미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인자가 임기 3년이나 남은 1인자보다 더 권력이 세지는 데 대한 견제가 급박 발동한 것일 수도 있고 이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현상 논설위원회는 이렇게 시각을 정리한 겁니다.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단하는 것은 이현상 문화일보 논설위원조차도 대한민국 사전투표 제도에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민을 흐른다.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여러분들 언론 칼럼의 총선에 대한 전망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여러분들 뭐죠 결론은 항상 자다가 봉창 뜯이는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은 살만한 거죠.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치위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근력은 마지막 날까지 무섭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가지는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경우에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총선 찰배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제야되는 것이다. 과반 의식을 확보하는 총선 승리밖에 없다. 두 사람이 다 여러분들 뭐죠 타격을 받겠죠.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란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수평성 차 너머에 여러분들 쓰나미가 지금 크게 오는데 해변에서 굶게 아이들이 속곱장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현상 논설 위원이 이 문제를 한동훈 씨의 여러분들 야심과 그대로 연결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반 의석을 확보하는 총선 승리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하나는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 대신에 그걸 관철시키기 있으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4월 10일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가 있으면 부정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간단한 두 가지를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 자신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쓰나미의 진원지가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된 란 부분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까 . 저는 할 만큼 한 거고 사람들이 이름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부분 학벌들이 괜찮은데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 사고를 못하냐 이야기죠. 3구 대통령 선거에도 이겼다. 발생했다. 2월 1일 지방선거에도 발생했다. 4월 5일 보궐선거도 발생했다.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발생 했다. 뭐가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정감 작업이.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 선거입니다.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 전부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줘 가지고 거의 전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드는 선거인데 차익 값이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전국의 플러스 12.28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15 이렇게 벌려주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벌려줘 가지고 여러분들 전국에서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격자를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를 좀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이거는 이제 전국을 다 합친 거네요. 이거는 우편투표고 우편투표 차익값이고 이거는 사전투표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차익값이고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이걸 여러분 좀 확대 가 보시려면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에 숨쳐 가지고 이 선거구로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에 훔쳐 가지고 이 선거구에 더해주니까 민주당은 항상 더해주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제야 h님이 그려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도 이걸 보고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이거는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도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이건 세종이고 이게 뭐 선거가 아니잖아요 도덕질 한 것만큼 더해주니까 이걸 다 이런 컴퓨터 작업을 가지고 다 작업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 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 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